아빠 까바룩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히말라야에서 어몽길 역할을 맡은 황정민입니다 박무택 역할의 정우입니다 히말라야가 인도네시아에서 곧 개봉하는데요 많이 보러 와주시고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히말라야 파이팅! 커밍숭! 감사합니다 날씨 즐기네 야 진짜 근데 이런 날씨에 잠을 잘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? 아... 유행하네 아... 범대장이 K2까지 올라가면 14장 완등이라는 신하드셀브에 받아주십쇼 형님 자신 있습니다 기본도 안 된 이들이 환 다니던 회사에 사표까지 내부신가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돌리십쇼 범대 빼고 솔직히 지금 너무너무 춥고 배고픈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명대장 이제 산 그만 가야겠다 파산 도중에 조난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산에 올라갔고 산이 됐어 그걸로 끝이야 그럼 내려와야지 거기서 삽니까? 왕년의 멤버들 다 모였네 이번 원정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이번 원정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아니다 기다려 우리가 꼭 데리러 갈게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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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